그럼 사전투표 조작이란 것은 허위사실 유포인가? 여러분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술이란 것이 진짜 허위사실인가? 여러분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원한 사람은 젊은 날을 지나고 60대 접어들었지만 제 자신의 성정 자체가 과장을 하거나 허위를 말하거나 남을 어미하거나 이렇게 생겨 먹질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거나 그런 자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게 추측입니다. 추정입니다. 예상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전투표 조작술이 선관위 추정하는 사전투표 조작술이 허위사실인가? 그거는 진짜 허위사실이면 국가의 중요한 그런 행사인 선거를 물러나게 하는 거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사전투표 결과 선거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아닙니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게 되면 숫자가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스 어떤 종류의 숫자에도 규칙성하고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과 패턴이 발견된다는 것은 숫자를 누군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맨 메이드 넘버스, 사람이 만든 숫자가 될 때 거기에 숫자가 규칙과 패턴이 차단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는 자연수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조작을 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혹은 사전투표 득표율은 아무리 봐도 자연 숫자가 아닙니다. 만든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민정하고 오세훈이 맞붙었던 2020년도 4.15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만든 숫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고민정이 화양동에서 14.7%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앞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14.7%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안 나옵니다. 자양제의 4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은 11.8%의 차이값을 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11.8%처럼 어마어마한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양제의 3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플러스 14.9%처럼 고민정의 숫자가 사전투표수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작한 값입니다. 10에서 15%의 플러스값이 나왔다면 이게 다 조작한 것입니다. 만든 값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4% 나왔는데 다 조작한 값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거의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민정하고 여러분들 더한 값. 고민정이 화양동에 얻은 것이 14.7%입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시당을 합친 것이 14.3%입니다. 거의 두 숫자가 일치합니다. 절반 정도는 더해주고 절반 정도는 빼주는 겁니다. 이 A하고 B시를 다 합치게 되면 약 29.29%가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총조작한율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다 일치합니다. 자양2동, 자양1동, 923동 이런 수치는 바로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아 불리는 좌우대칭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좌우대칭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숫자가 유권자들이 자동자연적에 던졌던 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숫자를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전산조작의 가장 중요한 흔적은 바로 좌우대칭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같은 자료가 바로 2018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보시면 됩니다. 울산시장 등은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6.86%를 더해주고 미래당합당 후보에 똑같은 비율을 뺀 겁니다. 인천도 여러분들 똑같은 비율을 더해주고 똑같은 비율을 뺀 겁니다. 부산도 여러분 똑같은 걸 더해주고 여러분 똑같은 걸 뺀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일이 표를 수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수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자연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여러분들 이번에 4월 23일 날 최종 여러분들 변론을 했던 대법원 했던 인천년 수월 정일영 후보하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바쁘던 경우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 재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여러분 정일영 후보와 함께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경욱 후보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를 바꿔놓으면 더 쉽습니다. 정일영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의 이정희 후보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송도 4동에서 정일영 후보는 플러스 10.8%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정희 후보를 합치기에는 마이너스 10.7%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송도 4동에서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는 플러스 10.8%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이정희 후보의 합친 것은 마이너스 10.7%입니다. 송도 2동의 플러스 11.5%입니다.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1.5%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싹 닦은 겁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당선됐으니까 땡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노력해라. 경상도말 욕 봐라. 나는 당선됐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경우와 함께 표를 훔쳐가지고 정일영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한번 보시죠. 10.8%, 10.8%, 11.5%, 11%, 9.2%, 10.3%, 8.6%, 0에서 3%를 넘어서서 절대 안 되는 값들이 10.8, 10.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5, 6.9, 10.3, 9.3 얼마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투표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니 선거가 이러니 가능하면 당일투표 좀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황교안 전 총리를 또 고발하면 어떠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고발하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완전히 뭡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중앙선관위 측이 전혀 양심이 없고 결국 뭡니까? 또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저의 해석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또 그 짓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좀 세상 사람들아 좀 설명 좀 해주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으면 선관위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든지 설명이 납득이 되면 입 다물고 그냥 다른 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고민정의하고 좌우에 이렇게 다 일치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것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 강력의회를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놀랍죠? 110석 가운데 그냥 110석을 차지해버리지.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여러분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강력의회 서초구 제2선거구에서 나온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9.3, 10.1, 10.5, 8.1, 11.7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방배 4동, 방배 1동, 방배 본동, 반포 2동, 반포본동 다 뭡니까? 이 동산화의 투표소 레벨에서 일정 비율로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좀 더 명확히 보려면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9.3, 10.1, 10.5 나올 수 없는 거죠. 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도 양쪽이 딱 일치합니다. 방배 4동에서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9.3%를 민주당 혹은 밀어주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마이너스 9.2%를 빼앗고 10.1%를 밀어주고 마이너스 10.2%를 빼앗고 10.5%를 밀어주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뭘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너희들은 욕봐라. 난 모르겠다. 다 수고들 하시오. 다들 수고해.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검찰 출신들이라는 게 정치 풍량, 정치적인 그런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야 검찰을 할 수 있고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면 그레이스 초님이 아무리 수학을 못했어도 상대적인 거예요. 윤통이 서울급대를 갔는데 그레이스 초님이 수학이란 별 상관없는 상식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10석 서울시 강력의회에서 그걸 다 훔쳐가지고 그래서 아마 동양사람들 많이 심었을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 출신들은 엄청나게 서울시 강력의회에 내가 좀 제보하라고 하는데 제보가 아직 도착 안 왔네. 광력의회 출신지별로 보면 한 7, 80% 넘지 않겠습니까? 호남 출신들이. 그렇게 이제 해먹은 거죠. 앞에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력의회 서초구 제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하고 김진영 이것도 딱 구조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만 잘라가지고 8.3, 7.7, 7.4, 12.9 미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8.3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4.2, 2.6, 5.4, 8.2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더 분석해 보려면 이렇게 보면 딱 나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 서초구의 제1선거구의 반포사동보싱인 민주당 김해련 의회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3%를 밀어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3%를 빼앗는 건데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두 개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자유가 착하게 일치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절반 밀어주고 절반 빼앗고 절반 밀어주고 절반 빼앗고 반포사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똑같은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플러스 8.3, 마이너스 8.3,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플러스 7.4, 마이너스 7.4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 강력시 의회 선거,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서울시장 선거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데칼코마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뜨려지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몰라. 난 대통령 됐어. 너희들 욕 보라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짓들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를 다 요리한 것이 586 운동거들이 했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전투표 선거되어 있다는 자연 숫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연 숫자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광주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광주의 3구 대선에서 광주광지식 남구입니다. 8%를 조작했는데 4%를 이재명 대해주고 윤석열과 허경영 함께 4%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들은 기절초봉할 지경이죠. 허경영 후보가 빼앗긴 표 중에서 67.9%입니다.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수에서 67.9%를 빼앗긴 겁니다. 광주광지식 남구에서 1358표를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922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겁니다.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하나 더 볼까요? 광주광지식 서구입니다. 6%를 조작했으면 이긴 8%가 아니고. 이재명 3% 밀어주고 윤석열 2% 빼앗고 허경영 1%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얻은 실제 득표 수에서 여러분들 14.28%를 빼앗겼는데 허경영은 기절초봉할 지경입니다. 자기가 받은 1766표에서 1223표를 빼앗겼으니까 70%, 69.26%. 그러니까 허경영은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수의 7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정확하게는 69.26%입니다. 좌우대칭으로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Man Made Numbers입니다. 사람이 만든 숫자입니다.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든 숫자다. 사람이 만든 숫자다. 사람이 만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는 당일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수는 정상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 자연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Man Made Numbers라는 그런 숫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허위사실 유포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규명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는 제가 새로 만든 것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 기보를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겁니다. 사전수표 등등은 다 만들어진 숫자다. 거의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하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이 붙었지 않습니까? 광진구월입니다. 이 고민정도 다 가짜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하양동이 18.7%를 올려주고 다 가짜 않습니까? 그게 좌우가. 오세훈과 시당을 합친 것은 마이너스 14.3%. 두 개 합치면 총 조작률이 나오겠죠.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월 같은 경우는 모두 26%를 조작했잖아요. 그래서 13%를 절반 밀어주고 오세훈은 절반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정은 실제로는 44%를 얻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으로 57%를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실제로 53%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0%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 밑이 뭐죠? 이 밑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광진구월의 26%를 조작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이게 총선입니다. 2748표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지만 조작된 사전투표서를 다 수정하고 나니까 9492표 차이가 났다. 통합당의 오세훈이 성량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 한번 보시죠. 대통령 선거 광진구 사례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뭡니까? 부정했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다 숫자가 엄청나게 크면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을 보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8%, 16% 정도는 많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건 사전투표 득표율이네요. 윤석열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 적지 않습니까? 통계치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몇 표를 조작했습니까? 26%를 조작한 거죠. 13% 돼지고 12% 빼고 심상정에게 1% 빼앗았네요. 심상정은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26%를 빼앗겼고 윤석열은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21%를 빼앗긴 거죠.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3번 하단에 6번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12만 6천 표, 이재명이 9만 5천 표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는데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는 윤석열이 12만 3천 표, 이재명이 10만 9천 표로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거죠. 맨 메이드 남발 선거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냐? 1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사전투표 얼마나 조작된지 알 수가 있죠. 이재명은 실제로 진짜 사전투표 수는 4만 7천 표인데 중앙선거는 6만 1천 표로 발표했죠. 윤석열은 진짜 사전투표 수가 6만 3천 표인데 선관위는 5만 표로 발표한 거죠. 이렇게 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거죠. 모든 선거를. 맨 메이드. 사람이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후보별 득표수는 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구리시 경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8개입니다. 투표소 수가 53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기가 찰로러시면 한번 보시죠. 이것은 서울시 광역의회 선거 2018년도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나타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수치가. 8점 플러스 8.7 마이너스 8.6 플러스 여러분들 6.7 마이너스 6.7 플러스 7.2 마이너스 7.7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플러스 6.8 마이너스 6.8 플러스 5 마이너스 5 똑같은 겁니다.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치하고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14%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특표소를 보니까 중앙선거관리 발표하고 자료죠. 더불어민주당이 5천 표 자유한국당이 8천 표를 얻은 걸 발표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5천 표 자유한국당이 9천 2백 표를 얻은 거죠. 성분은 안 바뀌었는데 14%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표수가 남아가지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또 동원해가지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로 해가서 중앙선거관련 선거 데이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 짓들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진 숫자인 사전특표 후보별 득표수는 프로그램에 생성된 수치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중앙선거관련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사전투표 득표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입니다. 투표구별 선거인수 투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무효투표 기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로구의 청운효자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사직동의 1투표소 2투표소가 나오죠. 이게 다 투표소마다 뭡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이게 투표소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 얼마를 받았고 윤석열이 얼마를 받았고 심상정에 얼마를 받았고 무효투표소는 얼마고 기권수가 다 나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 투표소가 이 투표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방법이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소 레벨마다 다 표수가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몇 표를 받았고 윤석열이 몇 표를 받았고 신상정이 몇 표를 받았고 청운동 효자 제1투표소에서 무효투표가 몇 표가 나왔고 기건수가 몇 표가 나왔고 다 나오는데 이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이걸 여러분 더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거소, 선상, 관외, 제외 이게 다 투표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됐으니까 땡이다. 나는 알 바 모르겠다. 난 대통령 일단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죠. 본인도 함께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선에서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 조작질을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바쁘지만 공병호 TV를 좀 보면 정신이 버쩍 들 건데. 본인이 못 보면 김건희의 예사로 좀 보고 알려주면 좋을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참. 사실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을 알려고 하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보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과 선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깔아뭉개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솔깃하고. 헛소리나 하고. 그건 아니죠. 다 나중에 벌 받습니다. 의예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의예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정의에 애통해야 하는 자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짓과 허위와 어메와 이런 부분이 창글한 사회이면 그게 소돔하고 고무라 사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거하고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뭐가 이름 틀리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진심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진심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진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표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에서 23%가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내가 당선됐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가 나온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동별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지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으면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선거가 아니고 자기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조작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냐.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10%를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표수는 5512 곱하기 2표네. 두 개를 합친 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의 3구 대선에서 실제로 42%를 득표했는데 52% 득표한 걸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득표수는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53%, 이재명이 42%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빼앗아 가지고 43% 받은 걸로 중앙선거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찾아 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종로구의 3구 대선에서 윤석열이 5만 4천 표, 이재명이 4만 표를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 발표 자료를 보면 3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4만 9천 표, 이재명이 4만 6천 표로 건수한 차이로 이긴 걸로 하지만 압도적인 표자로 1만 4천 표 차이로 이렇게 윤석열이 종로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보면 마이너스 41, 이게 여러분들 40일을 교정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이 옆에 숫자 하나 빠졌네요. 마이너스 41,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마이너스 41을 처리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엄청난 조작이 종로구에서 있는데 이게 종로구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봉구 어르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많은데 여기도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김선동 후보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프리덤 최 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게 도봉구 사례입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런 조작입니다. 무소속 최순자 후보을 빼고 두 명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8%, 13.1%, 10.4%, 10.6%, 10.8%, 12.5%, 9.5% 엄청나게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표를 몰아준 결과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선동 후보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9.6%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작입니다. 왜 조작이냐? 사전투표 득표율은 비정상이고 당일투표 득표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소위 차이값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24%를 조작을 했습니다. 12%, 12%.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합니까? 여기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후보가 5만 1,000표 미래통합당의 김선동 후보가 4만 4,000표로 패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6,000표 차이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구해보니까 4만 9,000표 대 4만 7,000표로 2,000표 차이로 이긴 거죠. 당락이 바뀐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죠. 비정상을 조작을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비정상을 조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치의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소위 이렇게 비정상이 돼 있는데 이런 상태인데 이 선거가 이제 다섯 번이나 이렇게 비정상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큰 그래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현재 국민의힘의 권성동은 이번에 또다시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거의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거의 뭐 무대책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권립을 꽉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구체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권력의 권립을 꽉 못 지는 겁니다. 얼마나 순간이 웃어였으면 뭐죠. 당일 대통령은 황교안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프로그램을 제가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투표 조작특표 수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참가율 여기에 정비례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특성은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당일 투표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전투표 조작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정리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냥 입력된 수치에 따라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지 일일이 뭡니까 조작값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약호수가 발견해낸 것은 이번에 그 조작 프로그램이 그냥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그렇게 짜여져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또 사전투표 당일 투표자가 줄어들수록 사전투표 수가 늘어나는 조작이 원활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얼마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 얼마고 당일 투표 참가자 수 얼마고 그게 입력이 되면 이 조작값들이 다 내생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동대문구 의뢰 사전투표 수 얼마 그럼 당일 투표 딱 더하면 그냥 바로 수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프로그램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다. 그렇게 보면 정말 국민의 힘이 이번에도 또 사전투표 독렬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를 쓰고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 덕택으로 다 권력 잡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다 이릅니다. 만들어진 숫자인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는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그런 숫자들이다.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당일 득표수는 자연 수치지만 이렇게 이제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만들어진 숫자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 사전투표 조작설은 허위사실 유포인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나라의 체제를 지탱하고 권력자를 교체하고 우리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규명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자 투표입니다. 그 투표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사전투표 동료를 외치고 있고 신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취임하고 나서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국민들이 강하게 지향하지 않으면 회의적인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참 국민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무대책인 사회가 돼버렸다. 저는 뭐 사람이 본래 선에 대한 그런 열망도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구도 있고 정의에 대한 그런 소위 이야기해서 뜨거움도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리고 정의감과 올바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입을 다물고 대법원은 어떻게 하면 깔아뭉길까 이렇게 노력하고 검찰은 눈치만 보고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운의 힘입어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입을 딱 그냥 다물고 있고 그렇게 수없이 피해를 보고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이 정도까지 온 여당인 국민의 힘은 산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자기 문제고 자기 자식들 문제인데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앞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앞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일부를 내셔 가지고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참 걱정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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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